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송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진웨어 되겠고요. 코드번호 272450 되겠습니다. 꾸준히 다 보고 있죠. 진웨어 굉장히 저점대 상승요인으로 좋습니다. 오늘 은봉 뜨는 게 며칠 은봉이 떴으면 좋겠어요. 며칠 은봉이 떠가지고 신규 투자자분들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 수 있게 대놓고 제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12500원 이쯤에는 굉장히 좋은 12500원에서 13000원 라인 이 구간 좀 횡보하면서 머무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세 나와줬어요. 그렇지만 조정받았죠. 이렇게 상승세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 공명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충분히 상승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오면 다시금 하락할 건데 이 매물대가 딱 그려지면 사실 지금 매수 타이밍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한번만 더 빠져준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지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좀 꾸준히 이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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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상승했지만 좀 약하죠. 이 그림보다는 동그라미가 약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터치를 해주겠죠. 아마 이 정도 정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저가 비행선들 어디어디 회사였죠. 바로바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진해요 대한항공이랑 굉장히 밀접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음 29일 화요일 어 어 이틀 전에 나눴던 기사입니다. 항공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통합 음 항공기가 달라. 어 이거 제가 저번에 처음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비행기가 기종이 같아야 뭐 예를 들면 부품이 하나가 고장나면 그거 한 번에 다 시켜놓고 좀 저렴할 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차를 고치는데 소나타 세대를 고치는 게 편할까요. 소나타랑 BMW랑 아우디랑 뭐 폭스바겐 다 갖다 놓고 고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비행기 똑같은 자동차 갖다 놓는 게 좋죠. 비행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워낙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꾸려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종별로 조금씩 그 조종사가 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훈련 내용도 다르고 정비 보수 보수는 다르고 음 항공기는 뭐다. 사아놓는 순간 돈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음 유료비도 유료비고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진에어랑 제주항공 TA항공 LCC 세판을 짜려고 좀 많이 노력 중이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이 어제 기사인데요. 통합 LCC 출범에 위기감이 올라갔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 시급 어 제주항공이 사실 가장 매출이 높죠. TA항공도 높고요. 근데 삼사합병 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늘 호재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담고 있는 어떤 위험이나 공포감이 있는지 늘 살펴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이거 좋대라고 하면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둘 다 설명을 해줘야 라고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이게 있어 그러면 그 사업 아이템에서 위험성은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근데 종목에 대해서는 야 삼성전자가 정말 좋대 라고 말을 하면 삼성전자가 담고 있는 위험성은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냥 종목 받았다고 좋아하고 사죠. 우리끼리만 거짓말로 하자고 비밀로 하자고 어 그런 거 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그 LCC 통합이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과연 무조건적으로 잘 되기만 할 건지 이런 거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음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요. 어 지금 사실 차트적으로 그 일단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 그 종목 중에 하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배가량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근데 뭐 이때 2만원대 까지 올라서려면 사실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면 어 뭐랄까요 여행을 안 가니까 이걸 비행기를 다른 방안으로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뭐 그 이제 뭐 부산이나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어 일본 상공만 한번 그냥 돌고 오는 그런 코스 여행 짧은 여행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야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으니까 저도 죽겠어요. 어 여행 좀 가고 싶은데 하루 정도는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정보 못 드리더라도 여행 좀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제약이 되네요.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돼서 지네어가 좀 비행기처럼 홀홀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20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 김용수 소장님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 증시 전일미국 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폭죽이 터지네요.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100% 다 오르지는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